안녕하세요 검사님입니다 오늘 제가 거연의 시선에서는 주식 대바닥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따지게 되면 차드상 가장 저점에 위치해 있는 지점을 우리가 주식 대바닥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식 대바닥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최근에 1년, 2년, 3년, 4년 아니면 사상 최저점을 찍고 돌아서는 종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주식 대바닥권 종목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우리가 대바닥권이라고 하는 것은 차드상으로 놓고 보면 가장 저점에 위치되어 있는 지점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 저점 아래로 하락하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재밀하게 말하면 최근 6개월 최저점 또는 52주 최저점 또는 2년 최저점 또는 사상 최저점에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종목이 아니라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지 않는 구간을 우리가 대바닥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대바닥권에서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지 않고 실적이 회복되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바닥 탈출 종목을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현재 바닥권에서 이미 탈출한 종목을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바닥권에서 이미 지금은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종목은 제가 한 3종목 정도를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보면 이게 네이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네이버입니다 제가 거인의 시선 9월 26일자 9월 26일 날 거인의 시선을 보시면 제가 네이버를 이야기해 드렸을 겁니다 9월 26일 제가 거인의 시선에서 네이버가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했죠 이제는요 바닥을 이미 탈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왔냐면 한 35%가 올랐더라고요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인의 시선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점 대비 한 35% 정도 상승했는데 지금 13일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군들은요 매수 주체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구준하게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 실적은 사상 최대 주가는 체아바닥 주가는 체아바닥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 드렸을 거예요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체아바닥이다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 우리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 확장 계획을 지금 세고 있는 그런 점들이 투자자들한테 기대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네이버를 가지고 계시는 분 이렇게 하세요 제가 진단도 해드리는 겁니다 네이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물론 중간에 조정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정은 올 입행성까지 조정 들어오면 이건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23만원 아마 충분히 넘어갈 겁니다 23만원 넘어가는 거 빠르면 다음 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차 23만원 보시면 되고요 2차 목표가는 25만원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그 다음 아예 중기로 가져가실 분들은요 28만원까지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적은 사상 최대 주가는 대바닥 그걸 제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미 바닥을 지금 탈출해서 이제 상승 추세로 진입한 종목이 네이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요 이게 나와 있는 LG유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LG유플러스 같은 종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해드린 이미 우리가 우리나라의 통신 3사라고 할 수 있는 KT KT 주가는 이미 다는 아주 보세요 KT 주가는 이미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죠 SK텔레콤 이미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LG유플러스 종목은 계속 바닥을 헤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도 올라간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올라간 거죠 그러면 여기서 KT는 이미 추세 상승에 진입했고 SK텔레콤도 이미 추세 상승에 진입했는데 LG유플러스 한 종목만 주가가 못 갔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을 잡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LG유플러스도 이제 이미 바닥을 탈출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도 주가가 눌러주게 되면 이런 종목도 매수가 가능한 거죠 제가 LG유플러스 보니까 2021년도부터 3년째 지금 하락하다가 최근에 빠르게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보니까요 14일 연속 지금 기간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외국인들은 7일 연속 지금 순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KT는 KT는 외국인들의 지분이 몇 프로입니까? KT는 49%예요 KT는 SK텔레콤은 외국인 지분이 42%입니다 그런데 LG유플러스는요 여러분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이 35%밖에 안 돼요 제가 왜 외국인들의 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해낸 자본시장법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가 발행 주식의 49%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은 KT나 SK텔레콤이 아니라 LG유플러스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동종 업종은 많이 가고 있는데 기독이 못 가는 종목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런 종목을 여러분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이미 바닥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J.I.P. 엔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9월 26일 날 9월 26일 날 그인의 시선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9월 26일 날 그인의 시선 이 날을 통해가지고 J.I.P. 엔터가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죠 이제는요 이미 바닥을 탈출해가지고 상승 추세에 진입한 종목입니다 벌써 저점 대비해서 얼마가 올랐느냐 60%가 올랐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점 대비해서 이미 60%가 상승을 했습니다 기간이에요 기간들이 지금 18일 연속 순매수 중이고요 외국인들은 7일 연속 지금 순매수 중입니다 3분기 실적이 어닝 스프라이즈입니다 영업이기요 484억 원이에요 우리가 시장 컨센서가 영업이기 한 380억 정도 됐었는데 무려 100억이 더 많은 480억의 영업이기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BTS의 하이버가 하이버가 지금 시가 종액이 지금 8조 8천억입니다 이게 나와있는 지금 JRP 엔터가 2조 6천억이에요 그러면 JRP 엔터가 하이버의 시가 종액보다도 지금 거의가 한 3배 정도 낮은 가격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따라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JRP 엔터의 시가 종액이 하이버를 따라 잡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좁힐 수는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방금 그 세 종목은 이미 바닥을 탈출해서 상승 추세에 진입한 종목이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는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참 금산 친절하죠 얼마나 금산 친절합니까 이제 바닥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을 제가 몇 종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보세요 설마 한국전력 가지고 주가가 이 종목 가지고 50% 수익이 나겠어 한국전력 잡아가서 100% 수익이 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전력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전력 이제 바닥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근거는요 근거는 제가 항상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바닥을 쳐야 됩니다 실적이 하향 추세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실적이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을 이런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되는 거죠 한국전력 최근에 여러분 한국전력에 지금 수급을 한번 보게 될까요 최근에 수급을 보세요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연결 들어오고 있죠 한국전력 바닥을 이제 돌파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1봉이고 이게 주봉차트예요 월봉입니다 월봉차트를 보십시오 존경하는 토마토 시진자 여러분들 월봉차트를 보세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9월달에 9월달에 네이버와 JRP 엔터를 제가 이야기해드리듯이 그 두 종목 가지고 한 종목은 30 몇 번 60%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 1월달이나 2월달 내다보고 지금부터 이런 종목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은 여러분들 이 종목 가지고 최소한 3개월 정도 이 정도까지 간다면 저는 최소한 50% 정도의 수익은 가능하다 지금 이 주가가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2만 4천원 되잖아요 한 3만 3천원 가면 여러분들 한 50%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 얼마 정도까지 최소한 3만 3천원 정도까지 가져간다 이제 여러분 이제요 이제 선거가 없습니다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기요금 한 차례만 더 올리게 되면요 내년에 아무 때나 내년 한 1분기 정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한 번만 전기세 더 올리게 되면요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이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네이버 주가가 올라가면 네이버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죠? 네이버입니다 단기 저점에서 상당 부분 상승세가 나왔으면 이제는요 카카오도 바라보시면 되죠 그죠? 카카오 같은 종목 보세요 카카오 같은 종목 지금 자리에 조정을 받을 때 카카오도 지금 충분히 이제는 매수 구간이 온 겁니다 오를 때 매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정 받을 때 네이버가 가는데 카카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보다도 카카오 주가가 비싼 게 합니다 저는 카카오도 선호하는데 네이버가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카카오도 움직일 수 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옳아 보이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KCC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KCC라는 종목도 실적은 여러분들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이 어닝 스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방송에서 이 종목을 이게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 방송에 나와서 종목 추천 못합니다 왜냐 주가가 빠지면 엄청난 데미지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기업을 분석해서 저는 종목을 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KCC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제가 이런 종목도 한 29만원 정도 그 정도도 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30만원 정도 가능하다 지금 자리가 한 24만 3천원 가까이 되니까 20% 정도의 수익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제가 소행주 한 종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나와 있는 게 태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팅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벌써 승강밴드 주가는 얼마만큼 가버렸느냐 이게 승강밴드입니다 아마 소행주 중에서 가장 지금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 아마 피팅주일 거예요 소행주 중에서 승강밴드만큼 주가가 많이 간 종목 없을 겁니다 가장 많이 갔습니다 승강밴드 주가가 피팅주가 가장 많이 올랐죠 물론 승강밴드가 지금 주가가 2만원 이미 넘어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는요 2만 2,800까지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승강밴드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제가 KT하고 SK텔레콤은 이미 상승 추세에 가봤는데 LG유플러스가 이제 막 가듯이 승강밴드 주가는 이미 달아났는데 이제 태강은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조정을 받으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한 5월 이펜트 내려오잖아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한 5일 이펜선이나 10일 이펜선으로 내려오게 되면 태강 같은 종목도 이제 바다를 탈출하는 종목이다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요 하나 더 제가 보면은요 소행주 중에서 캐트필라 주가는 워낙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이게 캐트필라 같은 종목은 보세요 이게 캐트필라입니다 전 세계 중장비 1위 기업 캐트필라 주가는 사상 신고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캐트필라에 납품하고 있는 납품하고 있는 중장비 부품업체 진성 티시 같은 종목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이제 바다를 탈출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진성 티시 캐트필라에 거기가 90%를 납품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와있는 진성 티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제가 주식 대바닥권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미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이제 바닥을 막 탈출하려고 하는 종목이 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제가 거인의 시선 마지막 한마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면 50에서 100% 수익은 따놓은 방산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